네 여기는 이사 나간지 얼마 안되서 지금 도배 새로 곧 할겁니다 아주 넓은 원룸 나왔습니다 옵션은 인덕션 여기 넣어주실거고 세탁기, 냉장고, 벽걸이, 에어컨은 저기있구요 지금 벽이 좀 지저분한거는 도배를 새로 하면 아마 깔끔해질겁니다 넓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 벽에서 저 끝까지가 5m 40 나오구요 물론 그 5m 40 안에 여기 이 공간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5m 40이면 굉장히 넓고 이 벽에서 저희까지는 3m 30입니다 3m 30 일단 가격은 1000에 50으로 내놓으셨구요 월세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은 조금 깎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화장실은 지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지저분한 상태라서 좀 영상에 좀 담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청소를 하실 것 같고 여기가 남양은 아니지만 창이 크고 앞이 뻥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 열어도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이고 이 집이 연식도 막 한 30년 되고 그런 건물도 아니고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더 신축구 건물도 많지만 넓이가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아주 신축도 아니지만 넓이로서는 아주 좋다 위치도 신대방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면 되고 골목 없이 큰길가로 다니면 됩니다 아주 1000에 50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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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